갑자기 와이프한테 뚜벅뚜벅뚜벅뚜벅 걸어가는 거예요. 그러더니 저기요. 약간은 새침하게 얘기를 했었던 것 같아요. 지금 기억에. 저기요 하더니 제 와이프가 이제 설거지를 하다가 네 하면서 이제 쳐다봤는데 그분이 바짝걱짝 하는 말이. 안녕하세요. 장사공 프로입니다. 오늘은 제가 무거운 주제 이야기보다 재미있는 썰을 하나 풀어볼까 합니다. 제가 장사를 하면서 수많은 에피소드들이 있었는데 그중에서도 여자에 관련된 이야기를 한번 해볼까 합니다. 저는 결혼도 했고 지금 와이프하고 사이도 좋고 하기 때문에 이 여자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게 조금은 민감한 주제일 수가 있어요. 와이프가 혹시나 이 영상을 보게 된다면 저랑 이제 다툴 수도 있겠죠. 그런데 와이프는 제 유튜브에 크게 관심이 없습니다. 제가 뭐 주소를 보내주고 피드백을 좀 달라고 해도 크게 관심이 없어서 이런 이야기를 조금 편안하게 할 수 있는 것 같아요. 일단 제가 장사를 한 1년 정도 했을 때인데요. 그 여성분은 아이가 26살 정도 됐었습니다. 그때 당시에는 제가 나이는 몰랐었는데 나중에 시간이 지나고 나서 알게 됐죠. 그리고 얼굴이 굉장히 아름다우셨어요. 피부도 굉장히 뽀얗고 키도 조금 있으시고 그런 외모의 어떤 이미지이셨는데 그리고 이제 국내에서 한 10대 공기업에 들어가는 공기업을 다니는 직장인 여성분이셨어요. 그분이 처음에는 회사 동료분들하고 저희 가게에 오셨는데 저한테 질문을 되게 많이 하셨어요. 처음에 오셨을 때는 몰랐는데 두 번 세 번 네 번 이렇게 계속 오시면서 저한테 화장실이 어딘지 나이가 어떻게 되는지 그리고 어디 사는지 뭐 이런 거를 개인적인 질문들을 가끔씩 하시더라고요. 맨정신에는 전혀 안 하시고 이제 술을 뭐 한두 잔 들이시고 나서 조금 취기가 오른 상태에서 저한테 그런 질문들을 좀 했었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한 다리 건너서 이제 통해서 알게 되었는데 그분이 저한테 관심이 있었다는 거를 제가 알게 됐습니다. 어느 순간부터. 그분이 처음에는 회사 동료분들하고 오셨는데 뭐 시간이 조금 지나고 나서는 외국인 남자분하고 같이 오시는 거예요. 외국인 남자분은 나이가 굉장히 좀 많아 보였어요. 적어도 30대 후반에서 한 40대 정도 되는 나이가 되게 많아 보이시는 외국인이셨는데 그분하고 계속 오셔가지고. 앉아서 이제 영어로 이제 대화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굉장히 좀 유식해 보였죠 어떻게 보면. 그분하고 이제 자주 오는 그 횟수가 이제 잦아지고 저도 이제 예전에. 외국에서 주재원으로 근무를 한 삼 년 정도 한 경험이 있어서. 생활 영어 정도는 가능하거든요. 뭐 하는 얘기를. 오가면서 이제 듣다 보니까 어떤 업무에 관련된 이야기를 그렇게 많이 하더라고요. 아마 회사에서 같이 일을 하고 있는 뭐 외국 엔지니어나 뭐 그런 분이신 것 같아요. 그런데 그렇게 외국인 분하고 같이 오셔가지고 이렇게 술을 드시면서 얘기를 나누시는 걸 보니까 굉장히 또 다른 면모를 또 보게. 되었잖아요 그래서. 매력적인 여성분이시다 이런 생각을 제가 했었어요. 그런데 알고 봤더니. 그 여성분이 의도적으로 그 외국인 분을 데리고 와서 저희 가게에서 술을 먹었다고 하더라고요 사실 이거는. 제 지인한테 들은 이야기인데 그 지인하고 그분하고 어느 정도 친분이 있더라고요. 나중에 알게 된 거지만 그 외국인 분하고 저희 가게 와서 영어로 대화를 하게 되면 저한테 조금 더 잘 보일 수 있겠다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 의도적으로 이제 외국인 분을 데리고 오셔서 저희 가게에서 술을 먹었다고 제 지인한테 그렇게 나중에 얘기를 했더라고요. 근데 중요한 건. 와이프랑 제가 매장에서 근무를 하는 날이었어요 그때가 아르바이트생이 토요일날 쉬는 날이어서 와이프한테 부탁을 해서 와이프랑 일을 하고. 했는데 마침 그때 그 여성분이 오신 거예요 그리고. 처음에는 그냥 뭐 아무 얘기도 없었는데 이제 술을 한두 잔 드시고 나서는. 갑자기 와이프한테 뚜벅뚜벅뚜벅뚜벅 걸어가는 거예요 그러더니. 저기요 약간은 새침하게 얘기를 했었던 것 같아요 지금 기억에. 저기요 하더니. 제 와이프가 이제 설거지를 하다가 네 하면서 이제 쳐다봤는데 그분이 바짝없이 하는 말이. 그쪽이 사장님 마누라예요 이렇게 딱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제가 그 얘기를 하는데 옆에서 바로 보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제. 그분이 약간 술이 한껏 드셔가지고 조금 취기가 오른 상태여서. 혹시나 또 와이프랑 둘이 또 싸움이 날까 봐. 제가 중간에 중계를 했었죠. 예 손님 뭐 때문에 그러세요라고 하고 이제 와이프도 그분한테는 이제 네 제가 뭐 아내 되는 사람인데요라고 이제 응대를 했죠. 근데 그분이 그러시구나 저는 뭐 사장님이 결혼 안 했는 줄 알았는데 뭐 어떠고 저떠고 이렇게 혼자 얘기하더니 또 주절주절 얘기하다가도 자리로 돌아가시더라고요. 그 사건이 있고 난 뒤로는 그분이 저희 가게에 오질 않았어요. 예 그분의 동료분들은 간혹 오셨는데 알고 보니까 제가 그때까지도 결혼 안 했다고 생각을 했었나 봐요. 저한테 관심이 있어서 저희 가게 자주 왔었는데 그날 하필 이제 와이프랑 일을 하게 돼서 와이프랑 저랑 뭐 저랑 또 얘기도 하고 오묘하게 하면 와이프인 거를 이제 눈치를 챘겠죠. 직접적으로 이제 술도 들어간 김에 와이프한테 가서 물어봤는데 이제 제가 결혼한 거를 이제 그때 당시 알게 됐으니까 그 뒤로는 저한테 더 이상 관심이 없어졌는지 저희 매장에 오질 않더라고요. 사실 이거는 제가 의도적으로 제가 뭐 총각이라고 얘기한 것도 없었고 그다음에 제가 일부러 저는 결혼한 사람입니다라고 이제 얘기를 한 적도 없었기 때문에. 그분한테 뭐 본의 아니게 상처를 준 것 같아서 죄송스러운 마음은 있는데. 어쨌든 저는 지금 와이프하고 정말 잘 지내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분들이 저한테 관심을 가지셔도 저는 단 일에 관심도 없습니다. 재밌는 이야기를 하려고 썰을 풀어봤는데 사실 좀 더 디테일하게 얘기하면 더 재미있었을 것 같은데 제가 조금 큼지막하게 얘기를 했어요. 더 디테일하게 들어가면은 나중에 또. 큰일이 날 수 있는 그런 일들도 있었기 때문에 제가 조금은 조금 깎아내고 이제 얘기를 한 겁니다. 네 오늘은 무거운 주제보다 재미있는 이야기로 이렇게 얘기를 해 봤는데요. 이야기 들어주셔서 감사하고요 간혹 가다가. 이렇게 재미있는 이야기 제가 해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장사건 프로였습니다.